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오늘은 의성농원 고추밭에 고추망을 저희 아내와 함께 덮고 있습니다.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은 원래 고추농사도 처음이고 완전히 무대보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뭐에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 어떻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추망에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맨 가세는 25mm인가 25mm 걷기 타고 지금 25mm 파이프를 두 개 저희끝에 또 두 개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힘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고추망을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90에 지금 1000m인데 요거 12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보통 여기 우리 농자재 파는 데 가면은 그 뭐 오이망처럼 얇은 거 그걸로 하면 그것 한번 사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뭐 쭈그레지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 밑에서 위에서 보면은 상 위에서 보면은 이런 사각형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추 대궁을 수없이 박아야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들 지금 요 10m로 박고 중간에 5m로 또 박을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도 위에서 보시면은 망에 고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정상적으로 돼 있고 이 자체가 상당히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든 한번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또 내년에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약간의 목돈이 들어가지만은 이 방법도 이 방법을 하는 게 저희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뭐 일단은 보시다시피 그냥 안에는 이 망을 가지고 골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양 사다리에 힘을 받쳐가지고 어깨높이로 이렇게 들어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크게 실수했는게 고수가 지금 유튜브에 본 강원도 아짐에 강원도 사장님 하시는 거 보면은 이 골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는 지금 골을 뭐 그렇게 넓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무대포로 하다보니 제 마음대로 하다보니 그렇겠는데 고추망을 깔면서 또 나중에 고추가 성장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망을 좀 더 넓게 한 적어도 1m 이상 이렇게 1m 20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추 고추는 지금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분사 호수를 뒤집어 가지고 중간에 깔아 놨고 고추는 이렇게 양 옆으로 해가지고 좀 망이 좀 좁은 편입니다. 두 줄 심기 했긴 했지만은 그래서 고기 조금 아쉬워요. 또 고수가 했을 때는 한 80cm 했는데 저는 뭐 겨우 50cm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한 50에서 60cm 그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그 지금 이렇게 고추망을 해보니까는 처음에 그 아주 싸구려 고추망 오이망 같은 거 그거를 90에 100m짜리를 그 가격은 3,000원 하더라고요. 3,5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고추망 전용으로 하는 거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전화번호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번호를 남겨놓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추도 제가 이렇게 심어보니까 지금 이 밭은 그 약간 질찰하게 흙이 약간 섞여 있고 지금 여기는 작년에 생강 양쪽 다 했지만 이 짝에는 흙이 너무 부드러웠었어요. 너무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이 부드러운 물이 빠져 놓으니까 확실히 고추에는 물을 좀 수분을 잡아주는 흙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똑같이 심어도 고추 색깔이 고추 색깔이 고추 색깔이 약간 누렇게 뜬 것 같고 여기 이쪽을 같이 심어도 지금 여기는 보면 고추가 상당히 진하고 아주 초록색, 짙은 초록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흙의 체질에 흙의 체질에 흙의 토질에 따라 가지고 고추 성장에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 약간 논흙처럼 약간 질찰흙 쪽이 있는 게 고추 성장에 더 좋다는 것을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은 고추 망을 씌우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에로점 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고추 망 이 망을 한 조금 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골도 훨씬 넓게 한 1m 이상 넓게 해 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아쉬웠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수한 부분인데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다시피 한 칸이 더 끼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쪽에도 같이 또 보면은 한 칸이 또 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추 망을 더 넓게 해 가지고 넉넉하게 고추를 키우는 게 좋은데 지금 저희들은 그 두둑도 그렇고 고추 망도 그렇고 상당히 좁다. 이게 좁아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든 원래는 이렇게 이미 진도 나간 이상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고추 망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좀 더 넓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거 이 망을 구입하게 되면은 참고하셔서 성공농사를 짓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